광주시 주월동의 한폐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도로 30년 가까이 방치돼오면서 늘 10대들의 탈성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방이 차단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2시 반쯤 19살 김모 군이 이 건물 4층에서 추락해 턱과 발목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영업건물을 지으려다가 많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올라가서 세자재가 떨어졌는데 그 1층으로 떨어졌어요. 김 군이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이른바 공포체험을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차단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포체험한다고 새 건물에 한번 올라가보자. 차단 됐는데 울타리를 넘어갔다고. 추락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기상태출용 방화문을 열어봤더니 보이는 것처럼 12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폐건축물 소유주는 처리할 돈이 없고 지자체 역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예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4, 5년 전에 거기다 헨스, 안전헨스를 설치해놨습니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대형 폐건축물은 광주에만 모두 7곳. 광주시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C 이중호입니다.